으으으으으으. 그러니까 얘가 또 저기 자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오 크다. 얘는 그래도 일손에 좀 도움이 되네. 큰애는 좀 생겨가지고. 큰애는 되네.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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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방아 일어나 일어나 아유 귀여워 아유 얘는 뭐 이러고 노는 거죠 뭐 아 먹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떡해. 환준이 너무 귀엽다, 형. 나 좀, 나 좀. 아이고, 아이고. 흙을 먹어, 왜. 흙 먹으면 안 돼. 무슨 파멸 줄 알았지? 아저씨, 그만 가세요, 이리 오세요. 환준이 신났어. 귀여워. 아이고, 예쁘네. 아저씨 조금만 가, 아저씨. 이리 오세요. 참 잘 놀더라고요, 환준이는. 잘 놀아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님이 밭에 경작을 하러 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화밭이었어요. 목화. 일을 하실 때 저는 목화를 따가지고 그 목화를 이렇게 따면 씹어 먹으면 단맛이 나요. 어머님이 이렇게 따 놓은 거를 이렇게 껌처럼 이렇게 씹었던 기억이 나요. 몇 살 때예요, 그거? 한 일곱 살, 여섯 살 때. 지금 태우다니까. 태우는 아이네요.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그 목화밭에 가서 썼던 것처럼. 그럼. 맞아요. 아 너 왜? 놀이터에서 흡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 같이 했잖아, 또 아빠랑. 저걸 같이. 그렇지. 그때도 날씨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절대 못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야, 고구마는 좋네, 근데. 그죠? 아. 음, 맛있어 보인다. 야, 새참을 또. 야, 이거 짜장면을. 아, 이거 맛있지. 아, 이거 맛있지. 아, 이거 맛있지. 태우가 배고팠니? 아, 우리 태우가 배고팠네. 이거 뭐해. 야. 거의 부풍을 비빈대. 뭐야. 야, 면 치기. 빨리 들어가겠다, 태우야. 제일 맛있죠, 저도. 난 많이 나왔어. 저 모습 봐. 귀엽다. 아, 얘는 잘 먹더라고. 와, 진짜 잘 먹은다. 고기 좋아해. 원래 이게 또 무침에서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씹어가면서. 그래,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괜찮아, 짜장면은 셋으로.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sister를 해볼 수가 없естно. 저거 좀 but it will crash. וב? 아유, 이빨로 까? 쫙 알아. 애기들이니까. 귀엽잖아요. 코에 묻히고 어떡해. 목말라. 목말라, 먹어. 막걸리 다 생각하고 먹어. 루크루트. 그루트 진짜 막걸리 그러시네. 크면 나중에 이 막걸리 맛이 날 거예요. 한잔 하니까 좋아요? 빨리 커요. 진짜 한잔 할게. 그래, 아버지들은 저런 게 다 같아요. 네 아유 우리 형님도 잘 드시고 돌도 말아서 먹는 고구마 같다 응! 그렇게 먹는 거야 할머니도 아 얘도 또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현준이도? 현준이도 이렇게 해서 먹을까? 응 자, 봐봐 둘째는 뭐 뿅뿅뿅뿅 재밌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면 짜장꼬치가 되지 맛있지 아유 맛있어 얜 진짜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네가 뭐 하면 너 다 따라하잖아 지금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아빠는? 아빠 최고야 아빠 최고야 고마워 좋아해 우리 형님 자 잘해 짠 배달여 짠 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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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준이도 짠 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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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거짓말 요크로도 먹고 취한 거 같아 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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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個 요크로 게ita 게이오